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말 없는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빛나는 아니지만 씩씩한 생긴 생긴 그리다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아름다운 마음 처음 읽어보시며 아름다운 마음 나를 좋아 보게 될 것 너는 쉽지 말 없는 그 사람이 아니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죽으리로 다 죽으리로 저 우리 쪽에 감성 저 면접부드리도 다같이 감성 저 면접부드리도 다같이 감성 다 죽으리로 아 그리요 나는 좋아 하고 계실거 너라면 쉽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처음부터 아,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맘에 들어